투데이 스케어 투데이 스케어 투데이 스케어 투데이 스케어 아메리카 타입의 하이게인 앰플을 찾으십니까?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 이 아텍 블랙 배틀에서 그 해답을 찾으세요 모양도 깔끔하고 소리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이게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스케어 입니다 오늘은 이펙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알텍에서 나온 블랙 배틀이라는 블랙 배틀이요? 블랙 배틀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검은전쟁 그런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하이게인 사운드나 디스토션을 할 때는 강렬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걸 찾죠 약간 좀 이펙트를 쓰면 강렬한 사운드 강렬한거 저희가 여기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아텍에서 나온 이번에 새로 나온 레전드 시리즈입니다 레전드 시리즈인데 보면은 이름이 다 있어요 하이웨이 드라이브 하이웨이 드라이브 딱 느낌이 시원하게 쭉쭉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느낌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있나요? 뭐 별로 없네요 에코 뭐라고 쓴거에요? 에코 스웰? 에코 스웰 그 다음에 하모니 블루 야 이건 딜레이 같다 딱 봐도 하여튼 뭐 이러한 일부러 이러한 이펙터가 딱 풍기는 그런 냄새를 딱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빼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단 모양 자체가 모양 어떠세요? 기범씨가 딱 저는 이런 알루미늄 케이스가 좋아요 왜냐면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보면 시원한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무게가 한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무게야 뭐 300g 정도 하는데 가벼우면서도 이 개인은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난 또 이펙터 리뷰 하면서 무게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이야 하하하하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 좀 많이 쓰면은 네 무게 자체도 이펙터를 여러 개 이렇게 잠깐 세워놓으면 보면요 쫙 한번 땡겨주세요 네 예뻐요 예쁩니다 네 이게 뭔가 제가 그래서 이따 제가 국내 최초가 되려나 뭐 이거 사실 악기 리뷰가 뭐 프리보드가 최초지만 네 그때도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해봤는데 이거를 한번 부품을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까볼게요 부품을 까신다고? 제가 이거 이펙터를 나중에 소리 안나면 내가 하나 사지 뭐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까려고 마음 먹었냐면 보통 다른 이펙터들은 이게 알미늄 주물이에요 이게 껍데기가 하나로 되어있고 여기에 그냥 딱궁만 이렇게 딱궁입니다 커버 하여튼 커버가 이렇게 딱 그냥 되어있는 일반적으로 MXR이나 그런 사이즈인데 요건 달라 요거는 주물 요 겉에는 주물을 가공한 것 같은데 요거는 깎은거에요 알미늄을 CNC로 깎은거에요 깎아가지고 그 위에 이게 부식이야 부식 부식시킨 이게 저기도 아니고 페인팅도 아니고 약품으로 부식시킨거에요 글자가 지워지거나 날라가는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까서 내부를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근데 이거 싫어하실래나? 아 뭐 일단 까기로 했으니까 일단 까기 전에 잠깐 노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네요 푸스위치 당연히 온오프 하는거구요 3포트구요 그 다음에 트루바이패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톤, 볼륨, 게인 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이펙터 드라이브든지 다 있는거죠 요게 좀 특이하네요 근데 미니 스위치가 있는게 토그리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가 다 나와있는데 맨 밑에 있으면 노멀 노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컴프컷 위로 올리면 하이게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이게인 같은거는 뭐랄까 좀 중음 때하고 저역 때 저음 때가 강조된 어떤 좀 헤비하면서 거친 입자감 있는 그런 사운드구요 이 톤에서 보면 이제 게인을 가장 잘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는 톤이란 말이에요 베이스 음이 굉장히 베이스 헤드름이 크고 그 다음에 요 컴프컷은 미들의 음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요 가운데께 제일 아까 살짝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았는데 뭐 미드레인지가 좀 넓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좀 크런치한 사운드가 쫙 뻗는 입자감 있는 단단한 그 다음에 노멀은 뭔가 좀 빈티지한 직공간의 사운드를 어떤 그런 낸 그런 시뮬러한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소리는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구요 뒷면 딱 돌려보면은 딱 볼트 4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텍에는 배터리는 9볼트 쓰시면 되구요 9볼트 쓰시면 되고 아답터도 쓰셔도 되고 9볼트인데 100미리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100미리 정도 쓰시면 되니까 일반 시중에서 파시는 아답터로 3대까지 물리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예 한국제품입니다 야 요거 근데 좀 가격이 비싸보여요 딱 봐도 15만원대는 더 나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18만 8천원이네 이 가격이 18만원 뭐 근데 일단은 소리를 들어보고 소리 괜찮으면 네 모양 좋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짠짠 자 그러면 뭐 잘 알아들일 수 있게끔 볼륨이랑 톤은 좀 반해 주고 게인을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소리가 안나나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거 나름 진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앰플만 거친 톤이구요 이 테스트한 기타는요 볼켄의 스튜디오 플러스 V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아주 비싼 고가의 기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자 지금 앰플만 거친 톤 들으셨구요 지금 들어갑니다 이펙터 지금 들어간 톤은 하이 게인에 굉장히 뭔가 굵은 네 굵은 많은 트랙슛 그으면 이제 가운데 정신자님이 가장 좋다고 하신 지금 다른 게인이나 볼륨톤은 만드지 않고 네 하이 게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세요 중간에 확 내려보세요 아셨죠 네 중간에 내리겠습니다 하이 게인 지금 하이 게인을 들으시고 제가 컵컵한 중간 톤을 제가 이 스위치를 딱 내릴 때 딱 느끼는 느낌이라 바꼈다 바꼈다 이런 느낌으로 딱 꼬라보시던데 확실히 참 꼬라가 뭐야 꼬라 하여튼 중간에 이제 컵컷을 한 톤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중음대가 꽉 차가지고 좀 단단한 사운드가 네 그러면 한번 고대로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야죠 제일 밑에는 노만 하이 게인이 줄어요 요거는 게인이 줄어요 네 줄고 살짝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살 수 있는데 네 게인은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서도 네 입자 살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을 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앰프에서 게인을 좀 낮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미국의 어떤 앰프를 네 그 봐가지고 만든 거라는데 그런 걸 좀 시뮬레이팅 한 거 같은데 쓰읍 보니까 뭐 맷사부기 앰프 같은 거 같아요 네 이게 중저음대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는 게 보통 아메리칸 튜브 앰프라고 하나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아메리칸 앰프의 어떤 그런 특유의 네 입자감이 살아 있습니다 뭐 이따가 우리 학수 골이가 골뱅이가 네 학수고대하는 우리 골뱅이가 네 와가지고 네 학수고대하잖아 우리는 네 한번 딱 또 이 개인을 가지고 멋들어진 연주를 한번 조금만 보이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해 까보이는 거 한번 제가 짠 들고 오셨군요 들고 왔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까보이겠습니다 깝니다 정치장님이 어릴 때 의사가 꾸미셨는데 사람은 못 가고 지금 나 이거 순식간이야 이거 까는 거예요 내가 까는 거 잘해요 근데 조립이 안 돼 내가 예전에 네 예전 얘기인데 차 쪽에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를 한번 분해하고 엔진을 분해하고 날 때마다 볼트 3개씩 남아 아 너트가 3개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엔진을 다시 풀어서 또 조립하잖아 또 남아 한 4번 조립하면은 볼트가 이만큼 남는데 아니 잘 굴러가 어느 순간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자 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여기에 야 이만큼에 뭔가 또 우속품이 나왔네 오늘도 뭐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가 남을지 모르지만 뭐 기본에 하나 사라 네 자 짠짠 자 보십시오 땜지를요 딱 보면 아예 이건 기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딱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와이어링이라고 그러죠 핸드와이어링이 이제 사람이 한 건데 이야 이게 뭐 사람이 한 거하고 기계가 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음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이 한 번 손을 거친 게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검침을 제대로 하니까 자 보시면요 이 안쪽 한번 이렇게 들려보세요 깎은 거예요 알미늄을 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나사선 나있죠 이것도 지금 접합됐습니다 이 앞에 판하고 땡겨져요 네 접합이 돼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것까지 풀려다 귀찮아가지고 이건 안 풀렀는데 그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끝에 구멍 마감을 사람이 했네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이렇게 구멍 뚫고 나서 드릴링 뚫고 나서 다 사람이 했네 다 사람이 이야 진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교할 수도 있는 네 요게 인풋 스위치인데 요걸 유명 우리가 이제 거북이 포트라 그러는데 야 요거 괜찮아요 요거 쓰고 네 포트도 내가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좋은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커브도 좋고 그 다음에 톤 노브나 그 다음에 개인 노브가 굉장히 네 잘 먹습니다 네 네 아까 개인 노브를 안 돌려봤네 개인 노브를 그러면 고정만 해놔 네 네 골뱅이 할 때 한번 개인 노브라 지가 하겠지 뭐 자 뭐 여기 칩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4558D입니다 JRC 4558D 이런 거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더라고 무슨 칩이 들어갔어요? 사셔서 다 이렇게 까 보세요 아 까긴 네 일단 한번 까 주셨으니까 네 네 믿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펙터 4장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자 4장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이 아트 이펙터 좋은 제품으로 기다립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알텍에서 만들어진 저희 블랙 배틀 제품을 네 처음 보셨습니다 네네 어떤 살아있네 이 그럼 아메리카 투브 앰프에 이런 매력적인 드라이브감을 맞춰주려고 하면은 네 저희 이 블랙 배틀 제품을 한번 싸서 네 싸시기 전에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신촌매장 오셔서 신촌매장이나 강남의 학동매장 오셔서 하시고요 학동매장 자주 들려주세요 네 정 시장님 볼 수 있습니다 학동매장 들으시면 네 자주 들려주시고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자주 들려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했으니까 참고 추천하시면 네 이벤트 팡팡 경품 팡팡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밑에 페이스북 주소 내보낼 테니까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아텍 블랙 배틀 네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작은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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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